한글자막 by 김재영 알면 안 가르쳐주세요. 교수님 해가지고 뭘 지도한다는 돈 중에 가니까 일본에 대해서 혼자 다 받아야 해요. 안 가면 이렇게 한국하고 틀리던데 한국에서는 얼마나 아쉬워요. 제가 이렇게 큰 사람이 금방벌이 크게 청구되어야 돼요. 남북이 청구되면 8000만원이잖아요. 한국은 대남은 다 일본에서 유명이 커요. 또는 그 뒤로 내는 기분이 어려워요. 미팅수도 되게 커요. 소팔을 들을 수 있습니다. 못하는 타입은 어떻게 보면 하이팅을 다함 보다